KT 기가인터넷 300만 돌파 뭐야 뭐야 어떻게 들어왔어요? 300만이 뭐 없더라고요 신기하지가 않구만 300만이 뭐 대단한 거예요? 방송 준비하니까 나갈게요 빨리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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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300만 300만이야 나가라고? 300만이 얼마나 대단한 수단지 알려주지 거기 원숭이 닮은 친구 너 지금으로부터 300만 년 전에 넌 오스트랄론 피테쿠스였지 어허 우리 여행 좋아하는 민성씨 300만 킬로미터를 걷기 위해선 꼬박 86년을 걸어야 한다고 86년? 물론 먹지도 싸지도 자지도 않고 걷기만 했을 때 말이지 이게 끝이 아니야 이 거리는 말이야 무려 지구를 75바퀴 도는 거리지 와우 자 300만 받아라 이거 뭐 뭐냐 뭐예요 말루라고요 말루 그럼 300만이 근데 뭐예요 뭔데 뭐긴 뭐긴요 안주도님 300만 명이 KT 위즈파크 야구장에 모두 들어가려면 무려 150개가 필요하다는 말씀 그리고 300만 명은 인천시 인구수와 맞먹는다는 사실 인천시 인구수? 아니 그게 뭐 대수예요? 당진시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당진 인구수는 17만 명 어떠신가 다 이사가 왔네 사람들이 많이 추셨네 저 당진 뭐고 저거 뭐 없네 우선 엠브로님 햄버거 천에 몇 개까지 드삼? 저 한 20개 먹겠죠 300만 칼로리를 햄버거로 먹으려면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자그마치 6천개 6천개요? 다 흑수맞네요 감싸게 잘 먹을게요 헤헤 헐 일류다 이사람 이설방 터졌나?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 한 명씩만 해주세요 가입한 이선 유튜브 구독자 38만 3천개에 걸린다는 사실 KT 기가인터넷 가입자 300만 명 실제 이용자 수는 무려 760만 명 KT 기가인터넷 KT 기가인터넷 KT 기가인터넷 ала